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또히우 한국서버 5월 20일에 들어온 대 요거야 리듬 게임 일석패는데 스토리 괜찮았어요 남캐ja 아 이게 여젓들도 많이 한대요 남캐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리듬게임 분야의 1등이래 앙상볼스타즈가 원래 1장이었는데요 걔네 제끼었대 걔네가 일본 본토에서 앙상볼스타즈가 1등이었고 2등이 뱅드림이었는데 모가지 닫다고 얘네가 1등 먹었대 지금 그냥 리듬게임이지 않을까 그냥 뭐 뒤에서 춤추고 해줄 것 같은데 요거네 어 저기 있던데 같이 보면서 응원하던데 야 그러면 저 버추얼 응원 있잖아요 저거는 따로 버추얼 키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모바일로 들어가면 저렇게 그냥 UI가 짜여지는 거야 그냥 이게 모바일 화면이라는 거지 이러니까 1등 먹었지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프로세카 잠깐 켜보고 아 킹바님들은 역겨우니까 나가주시면 됩니다 내가 어제 한판 해봤어 한판 잠깐만 선물 먹어봤는데 야 이거 가차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3,300보석 가차가 요건가? 아 문맹이라 빡세네 뭐야 3,000이 1회에 3,000이야? 어 제와의 단위가 좀 이상한데? 이번 픽업이 이 오빠인가봐 제 인기 캐릭이야? 별로 알고 싶지 않네요 보자 5,000보석이 5만원? 야 맞아? 아니 X나 비싼데? 야 그럼 10연차 한 번에 3만원이란 얘기야? 터치하면 되나? 이거 귀엽다 4성 3성 2성 이건 노래 판매 내가 아는 노래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 내가 틀딱이라 아는게 노심흉해 뭐 이런거랑 로미오와 신데렐라 그래 뭐 그런거밖에 잘 모르거든 난 틀딱이라 음 라이브 설정 같은거 없나? 이건 뭐야 아 이거 그 응원봉 하러 갈 때 그거구나 와 이것도 꾸밀 수 있네 버츄얼라이브학 이거다 둘중에 하나 골라서 가면 됩니까? 3월 10일 10시 30분? 아 티켓도 돈 주고 사야돼? 와 여기 지금 끝나서 공연이 없는거죠 지금 아 끝난 공연장에서 그냥 자와자와 얘기하는거구나 이게 덕심을 자극하는게 맞네 장사가 잘될만한데? 앙스타 모가지 딸만한데? 30분까지 시간 때와야돼 라이브 보러가야지 쉽네 익스페스토 아닌가? 오타쿠 게임 쉽네 4분 남았네 한곡 땡기고 보러가면 되겠다 이거 되게 쉬울거같은 느낌인데? 거짓말이야 이럴 리가 없어 아니 이게 처음에서 그래 여기가 콘서트장이야? 들어감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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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훈은 라이브 야바쿠네 야 안보여 대가에 치워 음 색깔 바꿀수 있네 아니 진짜 이것이 미덴가? 야 빨리 이거 한번 흔들어 뭐하는거야 확대 날수 오오 하하하하하하 어떡하지 나 너무 재밌는데 요시 텐션 아가테키타 어 미쿠창 키타 카메라 확대해 대파 대파 안드네 그치 대파원이야 대파 아 저거 대파 유료 아이템인가 본데 야 파란색떠록 빨간색 집어넣고 빡치게 하네 이거 직캠에서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까 이거? 선물 아 맞네 이게 이게 약간 유료 아이템 먹러인가 보네 어어 아 커피 가려졌어 어떤 싸가지야 이거 아니 잡담하고 등장인물 나오는게 진짜 라이브네 뭐야 끝이야? 어이 교훈은 라이브 뭐 수고 카타제 어이 기념품 파나요? 아 꾸미기 아이템 아 이런식으로 게임이 되게 귀엽네 기분 나쁜 오타쿠들을 이렇게 승화시키다니 미쿠창 사이코다 다 갔어 애들 그래 나도 나가야지 애들 끝난 공연장에는 차갑구나 이건 사놔야지 유튜브 노래 맞네 이렇게 밴드별로 커버한게 다르게 되어 있구나 하 이거 오빠들 그룹이다 어 박현빈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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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X나 박현빈가대 하하하하 박호현빈상 아니 근데 상당히 탄탄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 게임이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 십덕 감성을 자극을 잘 해 놓은 것 같은데 오 탈 수 있는 거야 그네 어 탈 수 있는 거야 그네 어 여기 점프대구나 W W W W 여기가 라이브 현장이고 뭐지? 주기저그 뮤비가 나오나보네 와 진짜 신경 많이 썼다 그네 자리 안 믿히냐 야 그만 타 나도 타볼래 채팅하자고 아 아주 부끄러워 조선인이라는거 들키고 싶지 않아 멀티라이브 어 어 Q를 잡네 아니 내가 레벨이 딸려서 풀컴 때려도 질텐데 이 녀석 레벨이 한 자릿수인 나한테 남은 건 풀컴뿐이다 그러면 어 내가 지금 봤을 때 민폐를 두 개 끼치고 있어요 하나가 스코링이 나 때문에 안되는 거랑 두번째는 쉬운 노래를 고른 것 같아 지금 쟤네 지금 약간 짜증나는 것 같은데 아 아 내가 늙었다는 걸 증명하지마 점수가 얘들아 미안해 뉴비잖아 봐줘 멀티 한번만 더 얘들아 응원해줘 난 지금 대한민국이야 지금 난 국대라고 이 이씨 너드 롤 뜨자 아니 왜 어렵지 아니 오타코 게임 주제에 이러면 안되는 거 아니야 젠져 야아 이런 건방진 S-H-D-H-N-G-U 약 N 아하하하하하하 이게 한발 멀리서 보면 약간 느껴지는 게 있지 않을까요? 아까는 내가 너무 가몰입해서 본 것 같고 와아 저거 앞에서 보일라고 따다따라 붙어있는 거 봐 아니 앞에서 보면 야 뭘 봐 이씨 저기 안가? 같이 보자고 나 지금 낙하마 챙겨주는 거야? 나 지금 낙하마 챙겨주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아하 고이치 완전히 넋이 나가버린 미쿠창 사이코다 4성 뽑으면 좀 귀여운 거 같은데? 아 아 점프해야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게 이게 미래구나 아하 이 방송은 이 방송은 이 방송을 터링하 bilang 제 방송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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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